안녕하세요 제니카츠입니다. 여기는 더운 시 여기는 자연 아니에요 햇빛이에요 해피에요 시가 아니에요 햇빛시 햇빛시 아니에요 일단 오늘 오늘의 해바람시 오늘 할거는 이거 파이어 온 헤븐 일단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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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바람 해보겠습니까 알죠 시작 부작사 Riot 어떻게 하지 David Great King Then his son Solomon reigned After Solomon died God's people had many bad kings King Ahab was one of the worst His wife Jezebel Worshipped the false god Baal 이 이야기 알아요? 이 이야기 알아요? 이 이야기 알아요? 불꽃이 내려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야기 알아요? 전 알아요 전이요? 했잖아요 아니요 안했어요 이거 말고 이거는 물가나오미죠 알죠? 기억나죠 봐봐요 이 이야기 이 사건 알아요 다윗은 엄청나게 좋은 왕이었어요 다윗도 계속해지고 있으면서 죄를 지었어요 네 두란노 이야기에서 봤는데 그랬어요 그리고 또 포도를 또 읽어버렸죠 네 모세도 죄를 지었어요 약속의 땅에 못 갔어요 약속의 땅에 못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갈 수 있었어요 뭐냐면 뭐랄까요? 갈렙과 여우수아는 갈 수 있었어요 아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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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이나 죄를 지어서 그냥 죽게 됐어요 너무 슬프게 됐어요 왜 하나 둘 둘 둘 둘 둘 둘 어? 어떤 일이 있어요 다윗은 엄청나게 좋은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점점점 나쁜 말이 생겨요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쉽게 말하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네 근데 우상을 섬기고 거짓말도 했어요 거짓말을 쉽게 먹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죠 그 다음에 두둑질을 하죠 그 다음에 쉽게 먹기 위해서 두둑질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욕을 하죠 그 다음에 욕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 죽이죠 사람 죽이지 라고 하지 말았어요 근데 죄를 지었어요 야 근데 그 인도에는 우상들이 많잖아요 네 그니까 너무 불쌍인거죠 응 어 어 어 어 어 무슨 아니 말 없으면 그건 맛없다고 할 것이지 왜 버리고 그래요 만지고 납풍망이에요 먹었는데 술 취 술 취 술 취 도 하지 말라고 식품용이 써있어요 에다 다운 준비 거 제즈벨이 에이핱 그리고 천국의 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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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은 소식이 전하거라 70년동안 잠들었지만 비를 안오게 할 것이다 이걸 이 왕한테 전하거라 라고? 맛있지 않는 거 아니었어? 나 우산도 싫어 너무 싫어요 하나님이 하지마다 잘하지 마 빨리 우리 준비해달라고 준비해달라고 준비해달라 그래서 엘리사가 왕이랑 여왕한테 이어 보았어 여보세요 하나님이 유혹하니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싶으신다 그니깐 이렇게 해보죠 어떻게 해냐면 우리한테 써보시오 하나님이 진짜인지 이 바알이 진짜인지 해보시오 라고 해서 탄다고 했어요 저기 이상한 구름이 너무 보여 아니요 이거 알아요? 이게 순간이동가 있는데요 이게 멀노도 보라색인데 파란색 순간이동 이거 바꾸려면 이거 바꾸려면 빨리요 빨리 자세히 잡고 싶어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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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3개가 올라오게 했어요 2 그 다음에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대구에서 하나님이 이기시면 하나님이 이기시고 그 다음에 우상 다를 다를 이기시면 이 다르시는 대이시오 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도움이 있지 않겠죠? 우리 예수님의 도움이 있지 않겠죠? 어? 한 명 더 한 명 더 한 명 더 어차피는 강태희 어? 어? 남배기 해보고 싶어 남배기 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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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함께합니다. 난 이거 한쪽이야! 나도 뭐하는건데? 난 한국어! 벨우우워라 오우아 벨우우워 몰라 베일 좋은 와우 베일이 무거운 그래서 다음에 숨진 이상에 먼저 하기도 하고 했는데 밤이 되고 안되고 밤이.. hometown에 근데 아침에도 안되고 밤 아침에도 안되.. 안되.. 안되었어요 아 근데 얘..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사는 막 비우셨어요 밤에 잠들면서.. 네! 크게 마르셔! 근데 이렇게 바로 채취가 있어 이게 나던 거 생길거에요 근데 아무 일은 생기지 않아? 이건 나던 거 생길거에요 아.. 안되겠다 담배지 엘리사는 잔을 만들었고 엘리사는 잔을 만들었고 엘리사는 잔을 만들었고 잔을 만들었고 잔을 만들었고 잔을 만들었고 잔을 만들었고 잔을 만들었고 그래서 엘리사가 할 차례에요 엘리사가 할 차례는 제가 잔을 만들었고 나무를 하고 물이 다 냈어요 물을 다 내고 그 다음에 하기로 했어요 그럼 잔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잘 안되게 되었고 잔을 만들었고 치킨이 내버려 잔을 만들었고 흰에 잔을 만들었고 잔을 만들었고 물이 구경받았고 잔을 만들었고 이곳은 이곳은 제공자가 그 다음에 그래서 돌도 다 없애버리고 소도 다 타버리고 물도 다 타버리고 물도 너무 뜨거워서 다 없애주고 다 없애버렸어 그래서 땅도 갈라겠지 한 번 더 한 번 더 지금 계속 가요 다행히 뭐지? 이거야 오늘은 파이어 포 헤븐 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뽀뽀 뽀뽀 다행히 다행히 다행히